잡았다! 야! 우와! 소미야! 야! 우와! 얘 봐라! 힘 봐! 와! 살려줘! 음! 나도! 음! 음!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? 오늘은 사천에 있는 물길이 열려야만 갈 수 있는 캠핑장에 갑니다 음.. 섬인가 보네? 섬이고 간조대에 맞춰서 가야 돼 그 간조대 아니면 못 들어가고 근데 오늘 우리 테이크 없어서 음..맞아 이상하네 맞아 4시 갔다가 3시 가니까 이상하네 전국 수전체전에 춘해서 지금 목포에 가있거든요? 언제냐? 목요일부터 가갖고 금요일날 어제 경기하고 와 어제 경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골쿠퍼인데 공을 막내고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대이형! 대이형! 감동했지 감동했지 공을 딱 오는데 중앙에 딱 이렇게 막더라고 그거 막고 어쨌든 지금 오늘은 경기가 없고 내일 경기하고 내일 또 이기면 월요일도 하고 또 이기면 화요일도 하고 바빠 태이가 그래서 우리 태이 없이 가자 슬프기도 해 근데 우리 태이가 안 그랬는데 오늘 전화가 없네 어차피 관련하고 뭐 바쁘겠지 그래도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침착하게 돼 카톡 4번이라고 그랬는데 전화에 전화에 일식당에서? 어 벌써 크나 봐 나도 안전을 끌어갖고 아 이길로 가는 거야? 응 응 길이 열려있네? 지금 열려있지 물에 빠졌으니까 어 아 여기 내비에 길이 없네 봐봐 여기 멀있어 응 어 어떻게 또 이길거야 멀있등도 출동 출동 랍스타 랍스타 선배야 랍스타 랍스타 어 랍스타 어 랍스타 잡았다 야 미쳤다 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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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돌 밑에 돌 밑에 돌 밑에 돌 밑에 어 야 이거 맛잇낙시다 어? 와 이거 맛잇낙다 어? 여보세요 기다려봐 잡아볼게 야야야 야야야 맛있겠지 우와 저미야 우와 아 아 아 아 잡았어? 어 낙지? 대박이다 우와 자기 대단하다 야 이거 아 어머 아 자기야 아파 어 웬일이네 응 응 응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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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잘 뿌어 어머 뭐야 벌써 두 마리 치 대박이다 야 오 야 야 하하하 하하하 우와 얘 봐라 힌바 우와 우와 대박 하하하 우와 우와 완전 사냥꾼이네 하하하 우와 하하하 재밌다 이거 하하하 야 환장했겠네 어? 근데 애들이 하긴 좀 위험한 것 같아 개불도 있고 개분도 있고 개분도 사 봐야지 개분도 너무 작아 맞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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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물고기 봐봐 여기 머리 살아있네 사라다니까 여기 다 있다니까 응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있지 와 이 물고기 봐봐 물고기 엄청 많아 물고기 봐봐 어 막 막 튀는거 봐 물고기 개 물고기 우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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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하 졌어 하하하 와 힘들어서 못하겠다 쉬었다니까 와 발이 안 빠지는데? 발이 안 빠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대 거기는 어떻게 큰일 났네 그걸로 가지마 살려줘 살려주라고 저거 뭔데 죽을 뻔했네 시훈아 시훈아 손이 봐 손이 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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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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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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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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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되게 탱글탱글해 진짜 많이 잡기 많이 잡았다 그치만 봐봐 파를 넣고 파를 이렇게 당겨당겨 기름이 이렇게 딱 묻어있잖아 여기다 싸먹으면 맛있거든 내가 이따 그렇게 한 번만 하자 어때? 들어왔어 다 됐습니다 민한씨 삼아 닭튀 끓이고 있어 닭튀? 나 닭튀 좋아하는데 초코에서 나와 맛있어 맛있어 닭튀 진짜 키나 진짜 다 돼야 하더라 맛있지? 갯벌에서 잡은 거라서 그런가 진짜 다 돼야 하더라 응 진짜 맛있어 닭튀 안 아쉽지? 자유산 낙제는 한 마디 얼마가 할게 한국 갈 수 있어? 한국 갈 수 있어? 아 두텀마이 국자 할 수 있는데 국자 짜잔 쭈 쭈 어때? 와 완전히 이건 배식인데 배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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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성 배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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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머리 숟가락 음 맛있어 보여 이거 간 거에요? 간 다 있어 진거물 소금 더 해 야 너희 소금 먹으면 안 잔다 응 끝났어 끝났어 파는 파는 죽으로 해놨어 먹어봐 여기 짜지 먹어라 낙제 대가리 있는 거 자러 먹어 딱 밑으로 입안에 Off 네 퀶 네 저 저렴한 만 네 오픈한 단계 강아진 정신할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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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간조가 돼야지 우주진이 어디있데? 왜 가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우주진이 확신하고 좋아해서 들어가고 자고 있나? 쟤는 사람 같아 진짜 어머 왜이렇게 귀여워 왜 빨리 쏟아야겠어?